Q. A A 2. 3. A A. A A.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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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에요? 0 아니 이거 말이에요, 하나 이게 형이 옆에 곤노덕이 잘라나고 있잖아요 찍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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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사진들 다 봤잖아요. 보미는 누구 거 사진이 좀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저요? 네. 전요? 저는? 저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요? 자기 거.. 역시.. 보미가 성격이 있어요. 저는.. 시엘은 누구의.. 저는 달아오 님께 너무 좋았어요. 수승님 덕분입니다! 네. 저도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아니.. 왜냐면 솔직히 제게 좋긴 한데.. 제 마음속으로 봤을 때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최고의 작품을.. 과연 누굴 뽑아야 하는가.. 발표의 순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돌릴게요. 아! 나 보고 있어! 왜 그래! 네가 더 그래! 나도.. 자.. 최후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막인 승리를 얻은 선물은 우리 쌍다라팀인데요. 주원진의 선물은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트인가요? 네 저 하얗고 아주 큰 요트. 럭셔리. 네 럭셔리 요트에. 자 우리 진 팀은 그 옆에 저 준비가 되고 있네요. 저기 보이죠? 조그만 거. 네 저거 타시면 됩니다. 멋있어 하나. 저기 저 배예요 저 작은 거. 먼저 먼저.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배 좀 준비하세요. 안녕.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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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뛰어가래. 이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 단체 사진이pus zasad Hungry Bo lust súperdd their Allesculpp prze 사진 찍을 거거든요. 네 분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성공.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벌칙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하면 섹시한 포즈를 통일해주세요. 자 동작 안 돼. 동작이 힌트 안 돼. 우리 박범양이 행사 할 때마다 힌트 안 돼. 빵 터지는 도포지가 있지 않나요? 끝이요? 아니면 시작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하는 거 맨날. 뭐야 그게? 그게 그거 있잖아요. 기본 포즈. 차려 다 차려. 몰라. 몰라. 자 10. 다리. 앞으로. 앞으로. 다리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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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 때는. 은근히 어려워요? 네. 그럼 산다라한테 좀 쉬운 문제를 해 줄게요. 사진 찍을 때 산다라가 제일 많이 하는 포즈를 모두 취해주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 포즈? 아니면 표정으로 할까요? 네. 산타라는 본인이 모르고 산타라는 본인이 모르고 산타라는 본인이 모르고 산타라는 본인이 모르고 산타라는 힌트를 줘 그만하라 그러는 거 아 본인이 알았어 니키가 좀 듣지 못했어 나쁜 거 그만해 좀 그만 좀 아아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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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있어야 돼 자 그만 민키 들어와 엽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펜트 오오 됐다 됐다 됐어 잘phin 좋아요~~~ 미찬 command 이거 뭔데요? 이게? 파인애플 질서 이렇게 뭔데요? 이게? Which time strokeARE 이게? 아? 아, 어떡해 재희가히 찍고 저희가 양 going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리 찍어 레디원! 레디원!